라쌤 나왔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K씨 사진 걸려있던데 오늘도 K씨야? 얼마 전에 K씨 곡 했었잖아 응 일단 편안히 앉아봐 지난주에 K씨가 6집 앨범을 발매했는데 곡들이 참 좋더라고 그 중에 타이틀곡을 선곡해봤지 타이틀곡은 컨츄리풍 리듬에 헤어진 여인과 재회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애절한 발라드야 작곡가 조영수와 K씨의 조합은 뭐 굳이 설명 안해도 될 만큼 확실하게 검증됐으니까 바로 들어보자 오 발라드 좋지 가보자고 오 발라드 좋지 가보자고 오 c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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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쌤 나 가는데? 어 안녕.